한국의 인생 한국의 인생 한국의 인생 한국의 인생 나아가 이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중의 갑이요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 나가는 거고 싹 다 그 일본 장반이 온 거라 새끼는 일들 아니오 수상의 녀석이다. 내 땅을 어디서? 잔만의 비상이여. 껍질 증상의 사람들이라. 아까 무당한테 댕겨왔네. 집안의 귀신이 들었대요. 코코넘이랑 무게 형만 있는 거여. 그 양반 사람 아뇨. 내가 대실수를 해봤네. 여긴 뭐 들어온다. 우리 혀진이 어디냐고! 맘 단단히 무게 되네.